자 재산세 시작합니다. 180주택은 뭐를 합산하는거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서 재산세를 계산해요. 그래서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주택은 뭐를 합산한다고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나머지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구분계산 학원건물은 건물 따로 땅 따로 뭐를 합산한다?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단 여러개를 갖고 있을 때 여러개 여러개 소유했을 때는 뭐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개별과세 따로따로 여러개는 단 여러개를 갖고 있을 때 토지는 개별과세도 하지만 뭐한다? 합산과세하는 것도 있어요. 합산 무슨 합산? 종합합산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여러개를 갖고 있을 때 합산하는 것은 토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합산하는 것도 있다. 그럼 주택을 여러개 갖고 있으면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여기서 합산한다는 뜻은 뭐다? 주택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한다. 그 뜻이에요. 단 여러개를 갖고 있을 때는 원칙이 따로따로 계산하는 물세입니다. 단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만 합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 어디로 들어가요? 189페이지로 들어가자고요. 자 꼭대기 문제는 다 풀어봤죠? 꼭대기 문제는 제가 안 풀더라도 다 풀어봐야 돼요. 3번 자 1번 재산세는 물세 그러나 합산하는 거는 딱 두가지밖에 없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문제 자 그 다음 2번은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사실로 가고 자 재산세 대상은 주택이 들어가면 안 돼도 주택은 따로 나와요. 따로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재산세는 세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복잡한 게 뭐다? 토지 자 지금부터 토지로 들어가요. 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네요. 분리과세 그 다음 별도합산 합산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드디어 합산 그 다음 종합합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합산 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여러 개 땅을 갖고 있을 때는 인세입니다. 분리는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물세 합산하는 거는 딱 두 개다. 그럼 여기가 중구인가요? 서구에 사업용 땅이나 투기 목적 땅이 있으면 서구의 땅을 합칩니다.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 그럼 이거는 서구의 땅이 여러 개 있더라도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분리 합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왜 따로 계산할까요? 법에서 무슨 세율로 돼있기 때문에 비례 세율로 돼있기 때문에 합산을 안해요. 비례 세율은 합산하나 안하나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합산하나요? 법에 무슨 세율로 돼있기 때문에 누진 세율로 돼있기 때문에 합산해요. 합산하면 토지가액이 높아지죠? 세율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진 세율로 돼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개념을 잡아야죠. 자 일단은 분리도 뭐가 있다? 가장 낮은 세율 저율 그 다음 가장 높은 세율 고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저율만 있다. 그러면 틀려요. 고율도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이제 190 페이시 190 페이지 위에 박스 내용 박스 그럼 일단은 개념을 잡아야 돼요. 저율 과세는 어떤 땅이다? 생산 공급 목적 생산에서 공급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봄으로 가장 낮은 저율물입니다. 생산 공급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농지 같은 거 농지는 쌀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자 그 다음 고율불리는 무슨 목적이다? 사치 사치 목적은 특정인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비효율적으로 써요. 그럼 사치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골프장 토지 골프장 토지 이런 애들 특정인만 사용하잖아요.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은 개념이 보다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이에요. 사업 목적은 별도로 띄어서 합산한다. 대표적으로 상가 땅 사무실 땅 이런 거 자 그 다음 종합합산은 뭐다? 투기 목적 투기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 대표적으로 나대지가 있다. 그래서 서구에 나대지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합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딱 잡아야 돼요. 생산 공급은 저율분리 사치 목적은 고율분리 그 다음 사업 목적은 별도 합산 종합합산은 투기 목적이다.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율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율 높은 세율이니까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종합 세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사업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저율이네요. 세금 크기가 자 그럼 일단은 법에 분리는 토탈 7개가 있어요. 그리고 별도는 3개 그 다음 나머지 이외에는 전부 투기 목적으로 본다. 그리고 분리도 7개가 저율은 5개가 있고 고율은 2개가 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분리 7개 별도 3개를 배우네요. 나머지는 전부 종합 합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농지 개인 소유농지 죠? 농지 자 농지는 오른쪽 꼭대기 재산세에서 농지는 보다 전답 과수원 그래서 농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가장 낮은 거죠.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돼. 0.07% 가장 낮은 세율 꼭대기 천분비로 1천분의 0.7이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럼 개인 소유농지가 0.07로 가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꼭대기 두꺼운 글씨 전답 전답 과수원으로서 과세 기준을 연재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된다고요. 그럼 농사 안 지으면 어디로 갈까요? 농사 안 지으면 어디로 가?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가겠죠? 농사 지으면 일로 가고 농사 안 지으면 투기 목적으로 가요. 자 그다음 지역을 따죠. 아무데서나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지역 지역을 잘 봐야 돼요. 지역 지어야 돼. 시골에서 군운면 군운면에서 지으세요. 군운면을 뭐라그러도 얘기한다. 도시지역 밖 시골에서 지어라. 시골에서 농사 지어야 돼요. 단 주의하자.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어디서 지어야 된다?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그래서 세 가지가 적정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내가 짓든 남이 짓든 전부 생산 공급이니까 분리로 갑니다. 적정지역이 세 군데예요. 도시지역 안은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외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 이외이 지역은 어디다? 주상공 주상공이네. 그죠? 주상공 그래서 상식이 뭐다? 주거지역에서 농사를 지는다. 상업지역에서 지으면 땅값 상승이 있으므로 투기 목적 종합 합산으로 갑니다. 박스가 도시지역 안은 개녹에서 지어라. 개녹이 아닌 주상공원 땅값이 올라가니까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개인 소유농지는 적정지역이 세 군데에 세 군데에 시골에서 짓거나 도시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개발지원구역 녹지지역 이게 되고 기준 면적과 상관없이 전부 저율을 분리합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자 그 다음 이제는 법인단체 법인단체도 농지를 갖고 있죠. 법인단체는 왜 농지를 갖고 있다. 투기 목적 땅값 상승을 위해서 그래서 법인단체는 무조건 원칙이 종합합산 넘어가면 나오죠. 190 있죠. 법인단체는 외우면 안 돼요. 투기 목적이다. 이거지. 왜 농지를 갖고 있어. 농지값 상승을 위해서 그래서 192쪽 법인단체는 원칙이 종합이다. 그러나 법인단체도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5개 5개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한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1번 농업법인 두꺼운 골치 농업목적이잖아. 두꺼운 2번 한국 농어촌공사 무슨 목적 농가 공급력 농가 공급력이니까 농업목적이잖아요. 3번째는 사회사업자 무슨 목적 복지시설의 소비목적 복지시설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소비하는 것 투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네요. 6번은 매립한 척 주득한 농지 법인이 땀 흘려서 농지를 만들었죠. 이거는 농사목적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5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농사목적으로 봐요. 투기 목적으로 한 번 다 종중 그래서 앞 대가리 있다면 뭐다 다섯 개 농 한 사 매 종 투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외우면 안 돼요. 농사목적 복지 목적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농사목적 농 한 사 매 종 자 이렇게 해서 농지는 우리나라 농지가 굉장히 넓으니까 개인 법인을 구분해요. 그래서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이 007이다. 1천분의 0.7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간다.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는 꼼수부려요. 꼼수부리잖아요. 왜 꼼수부려. 세금이 싸니까 세금이 싸니까 땅이 너무 넓어. 땅이 넓어 넓는데 축산은 5평밖에 안 돼. 축산은 이렇게 사슴만 마리 갖다 놓고 목장용지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기준 면적이 있어. 그리고 목장용지는 개인 법인을 구분 안 해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축산용 그래서 밑에 보시면 2번 축산용으로 사용하면 목장용지에요. 축산용 그리고 축산용이다. 그래서 박스에 딱 나왔잖아요. 농지랑 똑같아. 목장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구름면 그리고 도시지역 밖 시골에서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다. 동물수에 따라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만 뭘로 간다? 분리과세 그리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 초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다고요. 기준 면적 세 군데 똑같아요. 농지랑 다른 점은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주상공은 처음부터 투기 목적 전부 종합합산이다. 그래도 농지와 목장용지는 지역은 똑같아요. 지역은 세 군데가 적정지역이다. 중요한 것은 도시지역 안 나왔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도시지역 안은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192쪽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목장용지도 분리로 결정되면 0.07%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뭘로 간다. 특정한 이미야. 이미야의 이미야. 이미야는 원칙이 뭐다. 투기 목적. 시골에 왜 이미야가 있어요. 땅값 상승을 위해서 투기 목적. 이미야로 들어왔어요. 3번 이제. 이미야도 투기 목적이 아닌 어떤 이미야다. 두꺼운 글씨. 산림보 육성이미야. 산림보 육성 목적이니까 공익상 사용하는 이미야죠. 이런 것은 투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분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야들은 산림보 육성을 위해서 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재산권 행사를. 그래서 1번도 법. 다 법이잖아요. 그죠? 법. 다 법이요. 2번도 법. 3번도 법. 닿을 필요는 없이 3번 정도 별 하나 딱 붙여요. 3번. 3번. 자연 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밑줄 그어요. 환경. 환경. 환경지구는 환경보호목적이에요. 환경보호목적이니까 분리로 간다. 그리고 4번도 별 하나 또 나왔다.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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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야. 이미야니까 이거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미야는 뭐하다. 투기목적이 아니다. 종중은 무조건 분리. 살림보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똑같은 거예요. 다 법이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이미야. 보호목적이죠. 이러한 이미야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 이런 이미야는 법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 마음대로 막 팔 수 없어요. 살림보 목적을 위해서.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194쪽 6번. 자 넘어가면 뭐가 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야. 기역. 기역.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역시 뭐다. 특별조치법이야. 특별조치법에 따른 어떤 이미야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 있는 이미야는 투기목적으로 안 봐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이미야. 자 그 다음 니은. 니은. 군사기준비 군사기설보 법. 역시 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미를 얘기한다. 오른쪽에 밑줄을 긋고. 제한보 구역의 이미야. 제한. 통제하면 안 돼요. 제한. 제한. 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나요. 산림보 목적을 위해서. 제한. 통제하면 안 돼요. 제한보 구역 안에 있는 이미야.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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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미야들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산림보 목적이므로 세금이 가장 싼 분리로 갑니다. 분리로 가는 거예요. 분리. 분리로 간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로 가는 게 지금 세 가지가 끝났네요. 세율을 물어볼 때는 007이다. 가장 낮은 거.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뭘로 간다. 공장용지로 갑니다. 공장용지도 제품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니까 세금이 싸겠죠. 그래서 공장용지도 지역을 따진다. 그래서 194쪽 보면 공장용지도 지역을 따져요. 공장용지에 그런데 하기 전에 거기서 보면은 뭐다. 다만 세 번째 줄 다만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공장건축물을 건축 중에도 뭐다. 공장용 땅이다 이거지. 그런데 과세균전제 건축기간이 경과 밑줄 긋고 건축기간이 경과됐어. 경과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당된 경우는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합산. 그래서 건축기간이 지나버려서 또는 6개월 이상 공사를 안 해. 이런 거는 당연히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합산이다. 지역을 따지죠. 공장도 똑같잖아요. 공장도 뭐가 있다? 기준면적이 있어요. 왜? 공장 땅은 너무 넓은데 공장건축물은 소규모야. 이렇게 적으면 꼼수불이잖아. 그래서 공장용지도 업종별로 기준면적에서 법에서 기준면적을 법에서 정해준다고요.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는 분리 그리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는 나대지로 봐서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원칙이 박스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군 시골에 있어야 돼. 군음면에 군음면에 있으면 전부 공장 땅이다.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군음면에 있으면 모든 지역이 공장 땅이다. 그러나 공장은 어디에 있을 때 시 시 시 시에 있을 때는 역시 주의해야 돼요. 시에 있을 때 그래서 시에 있을 때는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딱 뭐다? 공장 땅이잖아요. 굴뚝이 있죠? 그래서 역시 기준면적까지는 불리고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다.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이잖아요. 그러나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니라 이외의 지역 주상록에 있을 때 주상록에 있을 때 이런 지역은 공장이 없어요. 오염배출하니까. 주상록은 공장이 없다. 그러나 이런 지역은 어떤 공장을 여기야 한다. 가내수공업을 하는 가내수공업을 하는 영색공장들은 주상록에서 공장을 운영해요. 영색공장 왜? 산업단지로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은 공장 허가가 안 나요. 그래도 공장 허가가 안 나니까 영색공장들이 일반 건물 밑에서 뭐를 하는 걸로 본다? 사업을 하는 걸로 봐. 왜? 종합으로 가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오염배출하니까 그래서 영색공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사업하는 걸로 보니까 기준 면적까지는 무슨 압산이다? 별도. 그래서 별도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주상록에 있을 때는 별도 압산. 그래서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은 사업용 땅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과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합산. 자 이렇게 해서 공장 용지는 특징이 뭐다? 분리, 별도, 종합 다 갈 수 있는 땅이다. 그러나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합산입니다. 세 가지가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장 용지는 뭐를 주의하자? 시, 시, 시. 시, 시. 산업단지 외우면 안 돼요.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주상록은 공장이 아니에요. 공장 허가가 안 나. 일반 건물 밑에서 영색 공장들이 사업하는 걸로 본다. 사업 목적으로 봐요. 이내는 별도, 별도, 별도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밑에 박스하고 있어요. 지금. 밑에 박스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6번. 6번을 먼저 하죠. 6번. 6번은 뭐다? 주택산업 공급 목적이잖아. 그래서 6번도 뭐다? 주택산업 공급 목적이다. 공급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급 목적이니까 뭐다? 분리로 가겠다. 공급 목적. 6번. 그래서 이 공급 목적 땅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1번. 국가 등. 일단 살짝 뒤로 넘겨봐요. 자, 그 다음 2번. 2번. 에너지 자원. 그리고 오른쪽 3번. 국토이 효율적. 그 다음 넘겨보고 쭉 넘겨보면 4번. 발전 공익 정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해요. 이 4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주택산업 공급 목적 토지의 6번. 주택산업 공급 목적지는 4가지로 구분한다. 엄청 복잡해요. 다시 왔어요. 195쪽. 1번. 밑에 보조고요. 국가지자체 지원 유한. 그러니까 지원을 유한 거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지원을 유한 거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급 목적으로 본다. 그래도 이런 게 엄청 많을 때는 항상 1번 유지로 공부하면 돼요. 두꺼운 거. 1번.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는 포인트가 뭐다? 공장, 군의의 토지.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토지도 분리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세금이 쌓여죠. 분리. 자, 그 다음 2번 정도. 2번. 한국수자원공사. 공사 땅은 전부 공급 목적 땅이에요. 공사 땅은 무조건 공급 목적 땅이다. 뭐, ALH 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급한다. 공사 땅은 무조건 공급 목적이다. 그냥 참고. 넘어가죠. 자, 19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번은 뭐다? 다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2번. 이번에는 뭐다? 큰 타이틀. 에너지 자원의 공급, 공급. 공급이니까 분리. 항상 1번 유지로. 염전. 염전은 소금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염전하면 소금. 염전. 그리고 염전과 같이 가는 게 뭐다? 오른쪽 8번. 오른쪽 8번. 두꺼운 그치. 터미널, 터미널. 염전과 같이 가는 게 8번. 터미널, 터미널. 소금을 생산해서 터미널을 통해서 전국 각지로 공급, 공급. 그 다음 염전, 터미널은 공급 목적이다. 자, 그 다음 밑에 3번. 자, 밑에는 3번 두꺼운 글씨. 이번에는 뭐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효율적 이용이니까 세금이 쌓아야죠. 효율적 이용. 효율적 이용.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가면 항상 1번 유지로. 자, 198 꼭대기 1번. 또 나왔네요. 1번.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밑줄 굽고. 그래서 공사는 왜 땅을 갖고 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급. 또는 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공사 땅은 LH에서 땅 공급하잖아요. 아파트 짓을 때. 이런 거.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자, 4번 정도는 좀 알아야죠. 밑에 4번. 자, 4번도 뭐다? 공유수면 관리 쭉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의 밑줄 굽고. 매립하거나 간척을 왜 했나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매립한 척한 토지. 4번. 무조건 분리로 가는 게 아니라 땅값이 올라가죠. 4년까지만. 4년까지만 분리를 해요. 4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합으로 갑니다. 4년까지만. 4번. 그 정도 알아두라고요. 넘어가죠. 4번. 200페이지. 자, 4번은 뭐다? 공익성. 발전 공익. 공익용도로 사용하니까 풀리다. 공익용도. 공익성. 공익성의 공익성. 공익성. 쭉 1번은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공익성. 자, 4번 정도 봐요. 자, 4번 정도. 200페이지. 4번.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뭐예요? 역시 법이다. 법에 따라 부동산 투자회사 매출고. 투자회사가 목적사업.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이 목적은 뭐다? 공익 목적이에요. 공익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사업. 투자회사. 법에 의한 거니까 세금이 싸다. 분리과세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끝났나요? 뭐가 끝났다? 저율 분리. 5개가 끝났어요. 5개가 끝났잖아요. 세율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장용지는 분리로 결정되면 오염배출하니까 0.2. 그리고 공급 목적도 자연을 훼손하니까 세율이 0.2예요. 0.2, 이쪽은 왜 0.07이다. 자연 그대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이쪽은 오염배출하거나 자연을 훼손해서 공급하니까 같은 분리지만 0.2%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5개에서 기준 면적이 있는 땅은 목장용지와 공장용지 밖에 없네요. 그 다음 이제 고율 분리로 들어갑니다. 202페이지 사치. 사치 목적은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고율 분리. 그래서 고율 분리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딱 두 가지 있어야 지역을 안 따져요. 무조건 이거는 1년에 4%. 202페이지 딱 골프장. 이 골프장은 밑줄 딱 나와 있죠. 회원제. 비싼 거. 그 다음 2번은 고구부락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치는 무조건보다 매년 4% 중과세 세금 폭탄이에요. 1,000불에 40. 4%짜리에 4%짜리에. 그럼 가장 높은 세율을 물어보면 사치가 답이에요. 그리고 가장 낮은 세율을 물어보면 007이 답이죠. 나머지는 다 중간에 들어있어요. 세율이. 가장 낮은 거는 007. 농지, 목장용지, 임야. 분리로 가는 거. 가장 높은 거는 사치가 답이다. 나머지는 다 중간 그룹에 돼 있네요. 자, 사치는 딱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대표의 제. 자, 사진리에. 암기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목을 먼저 봐 1번 지목이 뭐다? 이며 이며가 어디에 있다? 공원, 자연, 환경, 환경보호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다 분리 자 그 다음 2번은 지목이 전답과 수원 농지다 그럼 농지와 목장 용기는 어디를 조심하자 도시지역 안 개녹인지 아닌지 달라져요 그래 어디에 있어요? 보시지역 안 상업지역이잖아 이거 개녹이 아니잖아 투기 목적이에요 땅값 올라가요 주산공은? 주산공은 뭐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종합합산 정답이 2번이네 개녹 분리 개녹이 아닌 주산공 자 그 다음 2번은 이메한데 이거는 뭐다? 문화재 보호법이니까 보호목적 분리 자 그 다음 4번도 뭐다? 공장군의 토지인데 사용처분을 합니다 국방상에만 쓰라 이거지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러니까 세금이 싸 자 그 다음 5번도 법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이미야도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분리로 간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 개녹인지 재배인지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별도 합산으로 돌아가네 왜 합산할까요? 서구에 사업용 땅이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해요 왜 합산한다? 법에서 누진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누진세율은 단계가 있죠 몇 단계는 암기해야 된다 3단계 합산하잖아요 초과 누진세율이잖아요 외우면 안 돼요 왜 합산한다 토지가액을 누진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누진세율은 3단계 3단계요 3단계 그럼 아까 계율을 설명할 때 별도는 토탈 몇 개가 있다 3개? 3개가 있어요 별도는 토탈 큰 누름이 3가지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별도 나왔어요 공장용지 중에 별도가 하나 나왔다 두 개만 딱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02페이지 나와 있죠 무슨 뜻입니까 그거 별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그리고 두꺼운 글씨는 꼭 봐야 돼요 202쪽 다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밑줄고 비과세 면제 세금이 없잖아 비과세 면제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일부 깎아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경관비율 50%를 깎아줬다 세금이 없는 거니까 별도 합산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비과세나 감면은 세금이 없으므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보지 아니한다 과세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영업용 건축물 상가 사무실 그리고 별도도 사업용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네요 너무 넓으면 안 되니까 법에서 정한 어디까지만 기준면적까지만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기준면적까지만 별도 합산 자 그 다음 이제 초과는 나대지로 봐서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별도 합산은 왜 만들었나요?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자는 별도로 뛰어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땅이 너무 크면 안 되죠? 그래서 기준면적인에는 별도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 자 두 번째 쭉 내려와서 이번에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포인트가 뭐다? 보는 토지 보는 토지예요 보는 토지 타이틀이 그럼 이거는 뭐다? 칠판 주목하세요 땅류에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으면 뭐야? 나대지야 그럼 나대지는 종합합산으로 가요 근데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사업자가 사업의 뭐다? 이용하는 토지임으로 뭐다? 별도 합산으로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꺼운 거 나왔잖아요 면허 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당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다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면적까지는 별도한다 자 그럼 넘어가야 밑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오른쪽에 17가지가 나와 있네요 17가지가 나와 있다 참고 17개가 나와 있어요 별도로 가는 땅 17개 항상 1번 유지로 공부해야 돼요 왼쪽에 204척 1번 1번 쭉 읽었다 보면 밑줄 그은 게 뭐가 있다? 차고용 토지 땅류에 땅류에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서 있는 장소 이 차고용 토지는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에요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차고용은 별도 합산 너무 크면 안 된다 차고 면적의 1.5배까지 너무 크면 안 되죠 그죠? 1.5배까지 자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뭐다? 주기장 또는 오계작업장 그래서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서 있는 장소가 주기장 또는 오계작업장도 사업에 이용되는 땅이에요 너무 크면 안 된다 1.5배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3번 자동차 운전학원 운전학원에 가면은 운전학원 땅류에 자동차들 밖에 없네요 이거는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별도 합산 자동차 관련 기계 관련은 대부분 보다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므로 건물은 없지만 별도 합산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1번 2번 3번 수없이 많은데 자 그 다음 오른쪽 10번 10번 정도 알아야 돼 밑줄 그은 것만 10번 미술관 박물관이 어디 있어? 야외에 있다 야외 전시장 야외 전시장도 입장료 받아 입장료 받기 때문에 별도 합산 야외 전시장 그리고 오른쪽 8번 꼭대기 레미콘 레미콘도 자동차예요 레미콘 자동차들이 땅 위에 서 있잖아 레미콘 자관 자동차 관련은 사업하는 걸로 본다 별도 합산 레미콘 자동차 관련 자 13번 자 13번은 이거 어렵게 나왔을 때 자 13번 다음에 규정된 임야입니다 포인트가 임야도 별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다우체육시설의 설치 용역하는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임야는 포함만 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 회원제 골프장은 어디로 간다? 고율 분리 사치로 가는 거예요 사치로 임야를 포함해서 제외 그럼 어떤 임야다? 가번 일반 골프장을 얘기합니다 스키장이나 일반 골프장 안에 뭐가 있다?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포인트가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골프장 옆에서 일반 골프장 또는 스키장 옆에서 뭐 하는 걸로 본다?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로 봐 그래서 이런 임야가 있어야 바람막이 등이 돼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외우면 안 돼요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로 본다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런 것도 별도로 갑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넘어가요 자 그럼 이제 종합만 남았네요 종합만 남았어요 종합 자 칠판 한번 봐요 종합은 뭐라 그랬어요 분리가 아닌 거는 종합으로 가고 별도가 아닌 거는 종합으로 가고 이거의 기본이 종합이다 그래서 3번 역시 합산하니까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다 두꺼운 거 별도 또는 분리를 제외한 토지는 전부 투기목적 종합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역시 뭐다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보지 아니한다 과세 안 한다 별도랑 똑같잖아요 1번 비과세 또는 면제 세금이 없는 거 그 다음 2번은 뭐다 경감 50% 깎아줬다 비율만큼 세금이 없는 거 그래서 1번 2번 지문이 나오면 별도 또는 종합합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설명 다 했네 앞에서 설명 다 했어요 자 농지가 종합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앞에 배운 거를 이제 대사해요 농사 안 지을 때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사 안 지으면 투기목적이야 자 그 다음 법인단체 법인단체도 이거 아까 설명했잖아 법인단체는 투기목적이에요 그냥 법인단체는 농한 삼회종 빼고 그냥 법인단체는 투기목적 그래서 괄호 뭐 가공목적이라든가 도세모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단 투기목적으로 봐 멋 빼고 농한 삼회종 빼고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자 농지는 도시지역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도시지역 내 추상공 땅값이 올라가니까 총합 도시지역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괴녹 아 이거 지금 쟁의를 가르쳤는데 지금 이거 괴녹에 있어야 불려 참 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선생 혼자 떠들고 혼자 공부하고 참 좋아요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개인소유농지 자 그 다음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어요 꼼수부리니까 그래서 초과는 무조건 총합 그리고 목장도 뭐를 조심하자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내 주상공 투기목적이에요 투기목적이니까 종합으로 간다고요 자 3번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며 비과세이며 감면 대상이며를 제외한 모든 이며는 어디로 간다 종합 분리를 분리가 하는 건 종합으로 가고 세금이 없는 거를 제외한 거는 종합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이제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죠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리고 공장용지도 공장용지가 종합으로 갈 때는 초과 2번도 초과 초과자가 들어갈 때만 종합으로 가요 자 그 다음 5번 기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그 다음 나대지는 투기목적 자 그 다음 2번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상가 땅 초과 초과는 무조건 종합 그러나 3번은 조심해야 돼요 이거 별 딱 붙이고 3번 포인트가 뭐다 2% 미달 2% 미달 바닥 면적 하면 틀려요 바닥 면적 제외 제외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에요 2% 미달 바닥 면적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이거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대지예요 나대지는 종합합산이죠 그냥 놔두면 나대지는 그런데 이 땅 주인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순간 이 땅은 무슨 땅이 된다 사업용 땅 그럼 사업용 땅 되면 세금 혜택 줘야죠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종합으로 가요 무조건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땅값 대비 건물 가액은 몇 프로 이상짜리 지어야 돼 2% 이상 그래서 공식 가격이 100억이면 2억 이상 지으면 이렇게 가 허름하게 지어 이상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다 미달 허름하게 지어 그래도 허름하게 지으면 이렇게 안 가 그래도 세금 혜택 줘야지 그래도 밑에 바닥 면적까지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제외 제외는 나대지로 봐서 무슨 합산 종합합산 그 얘기에요 2% 미달 엔드 바닥 면적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제외가 없다면 어디로 가 별도 제외가 없다면 별도로 가요 제외가 없다면 사업용 땅으로 본다고요 4번 무허가 불법적 건축물의 땅은 건물을 인정하네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으로 가요 시험은 무허라고 무허가라고 안 나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이게 무허가에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 다음 각종 잡종지 이런거 잡종지도 다 투기목적으로 봐 세법은 갈대밭, 노천시장, 비행자 다 모든 잡종지는 세법에서 그렇게 본다 자 넘어가보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분리별도 종합이 끝났네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한번 풀어봐요 풀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번 항상 지목이 뭐다 임야 종종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투기목적이 아니라 분리 맞죠? 그 다음 2번은 뭐다 터미널 터미널과 같이 가는거는 염전의 옆에 염전 적고 공급목적 별도가 아니라 분리 그러니까 터미널은 어디로 간다고요? 분리 맞죠? 염전과 함께 분리 자 그 다음 3번은 공장용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항상 지역이었다 군운면 시골에 있으면 다 공장 땅이에요 군운면 군운면이기 때문에 범위 안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죠 별도 합산이 아니에요 별도 합산이 아니다 자 그 다음 4번 나왔다 허가당을 받아야 할 건축물 무허갑니다 무허가 땅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자 그 다음 5번 조심해야 돼요 시가 표절액 2% 미달 미달 바닥 면적이에요 제외에요 바닥 면적 그럼 이거 바닥 면적까지는 사업하는 땅이니까 별도로 봐줘요 바닥 면적을 물어보네요 제외를 물어보면 종합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끝났네 자 그럼 이제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죠 자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뭐다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네 그럼 과세표준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종과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하죠 종과세 줄여서 그럼 우리가 다섯 개 배우는 세목 중에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밖에 없어요 등록면허세 밖에 없잖아요 종과세 종량세 물어볼 때 나머지는 다 종과세여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계산한다 그럼 이 가액은 뭐다 이 가액은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절대 신고가액 거래가액 장부가액 없어요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니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압니다 단 칠판 봐요 그러면 이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벌을 곱해야 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박 항공기는 안 곱해요 왜?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7, 80% 수준 그러나 선박 항공기는 이 녀석의 절발이니까 더 낮춰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파트가 5억이야 5억 이게 공시가격이에요 시가표준액을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예요? 공시가격 용어 안 까먹는 거 이렇게 가끔가다 안 까먹는 것도 있어요 시가표준액 용어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개별 땅값을 5월 말까지 발표하잖아요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에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죠 그럼 이 학원 건물은 학원 건물은 공시가격이 아니야 누가 만들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에 한 번 결정해줘 시세의 7, 80% 그럼 여기 비율을 쓰죠? 이거 뭔 뜻이야?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한 비율이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비율도 올리겠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비율도 내려 시장 상황에 따라 그럼 현재 사용하는 비율은 토지건축물은 70% 그래서 주택은 몇%다? 60%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모든 주택은 60% 그 얘기예요 208점 원칙은 뭐다?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하는 거에 원칙으로 개인, 법인 관계 없다 개인도 재산세 내고 법인도 재산세 내니까 단 1번 따로따로 물어볼 때 1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박스만 알면 돼요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뭐를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시행되는 시행률은 오른쪽 꼭대기 나왔네요 이 범인은 법에서 이렇게 정하라 범인은 법 내용 그러나 시행은 몇%다? 현재 70 꼭대기 주택이 60이에요 그러나 선박 항공인은 낮게 발표하니까 절대 비율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시가표준액이다 자 그럼 참고 시가표준액이 뭐냐 용어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시가표준액 토지주택은 뭐다?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1번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네 글자로 공시했잖아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 다음 주택 외의 건축물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죠? 이런 공식을 통해서 적어요 누가 결정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일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다 서구청장이 시가표준액을 만들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다 그래서 밑에 박스는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취득농농어세는 개인 법인 따져요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특례는 사실상 법인도 법인장부로 증명하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죠 그러나 재산세는 개인 법인 구분 없다 6월 1일 연재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은 뭐를 곱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돼요 이거 뭔 뜻인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내 아파트가 공식가격이 5억이네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는 알아야 돼요 어디 가면 알 수 있어 아이고 왜 살아 국토부 홈페이지 가면 돼 또 다른 사이트도 두세 군데 있어요 가장 많아 국토부 홈페이지 가면 내 아파트의 공식가격을 확인된다고요 저 알고 살아요 인생을 저는 집이 없는데요 그럼 몰라 집이 없는 자 가자 그러면 5억 공식가격이죠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60%를 곱해줘 그러면 60%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 3억 그래서 비율을 쓰면 공식가격이 떨어져 여기에다 뭐를 곱한다 세율 이렇게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우리는 뭐다 서민들은 10만 단위에서 끝나 그러나 5억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면 지금보다 배 이상 나와요 고지서가 날아오면 좀 아 어떻게 계산했을까 계산은 못하더라도 좀 인간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좀 띵 해갖고 그냥 뭔 생각하는지도 몰라 자 넘겨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들어가죠 이거 다 풀어봤잖아요 그죠 다 풀어본 거를 지금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안 풀면 죽어도 안 푼다는 뜻이에요 자 1번 뭐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뭐다 개별 주택가야 뭐가 없어 여덟 글자가 없잖아 이게 붙어야죠 개별 공시지가 자 그 다음 2번 건축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이죠 뭐가 없어 개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잖아요 그 다음 토지는 역시 1번 2번 3번은 뭐를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이 여덟 글자가 없어요 4번은 공동주택 시가 표준액 몇 프로? 60% 맞네 60%를 여덟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 그 다음 뭐다 5번은 건축물은 법인장부가액 법인장부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5번은 몇 번처럼 가야 돼요 2번처럼 2번처럼 가다 공정시장 가액 법인장부가액 증명가액 신고가액 이거는 취득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시가 표준액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시가 표준액에 뭐를 곱한다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래서 재산세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죠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재산세를 낮게 과세하겠다 그 뜻이요 지금 재산세가 60만원 나오는데 120만원 나와봐요 난리나요 서민들이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 제6절 이렇게 해서 이제 뭘로 들어가나요 세율로 들어가나요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 더욱더 자세하여 잠시 좀 쉬었다 하죠 고맙습니다 자세하여 아멘